미국 암협회에서 금지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 탑5 알려드릴게요. 생생정보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째 탄고기 고온에서 고기가 타거나 고기기름이 불꽃에 떨어지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dna를 손상시키고 대장암 위암 췌장암을 유발합니다. 둘째 핫도그 가공육 특히 핫도그는 보존을 위해 질산염과 질소산염이 첨가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화됩니다. 핫도그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섭취는 대장암과 직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고온에서 튀겨지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또한 트렌스지방이 많아 심혈관 질환과 비만을 초래합니다. 넷째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설탕과 인공첨가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만과 당뇨병 암을 유발하며 특히 과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 최장암 및 유방암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도넛 도넛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렌스지방의 복합체로 체중 증가와 비만을 유발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 음식입니다. 비만은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블루베리 아몬드 등 푸른 생선과 통곡물 계란을 매일 섭취하시고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